자 인사드려 인사드려 와 국민 MC다 어 국민 MC 형님 안녕하십니까 정지 형님 집이 먹어치 근처에 갔고 아 진짜요? 아 그래서 오늘 햄버거 100개를 팔아야 되는데 직원들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왜 내가 생각이 났어 해피 그래도 우리 정신적 지주 우리 또 정지 형님 또 남은 게 몇 개야? 남은 게 몇 개야? 오 야 들었지? 남은 게 몇 개야? 그냥 인당 두 개씩만 사주시면 되겠어요 배달도 되냐 고기? 아 배달은 제가 직접 갑니다 형님 파스타 서비스 파스타가 왜 서비스예요? 매출이 안 나오잖아 감자튀김이 서비스면 이해가 되지만 파스타는 더 비싼 건데 그거를 김나물 좀 받아야 될 거 같아 이 정도인데 우리 선을 넘어선 거 같아 파스타는 서비스 아 이거 장사 잘하네 아이 그 정도 해야죠 형님 나 말고도 또 뭐 할 사람이 없으면 네네 여기 가까운 데 저 김동현이 두 살거든 아 동현이요? 동현이네 거까지 네 우리 집에 붙어 우와 정말요 형님? 이야 멋있다 멋있다 14개 14개 오케이 야 인사 인사 안녕히 계십니다 국민 MC 야 이거 봤지? 어? 아 여기 오 멋있다 야 얼굴 봐 얼굴 야 어? 형님 저희 아 형님 아니 다름이 아니고 형님 저녁 드셨어요? 아 경독으로 나가야지 이제 아 식사하시러 아 오늘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어이 무슨 날인데? 아 오늘 100개를 팔아야 되는데 네 아 오늘? 네 가장 먼저 생각나서 전화드렸어요 형님 형님 한 만개 팔아준대 우와 형님들 허세 장난하는데 네 50개 파는데 딱 한 20개만 네 알았어 네 형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와 형님도 멋있다 네 봤어 안 봤어? 만들어 지금 20개 20개 14개 그러면 34개 벌써 와 어 형님 아저씨가 네 잘 지냈어요? 그래 매장이네? 네 매장에 있는데 어 아 오늘 지금 뭐죠? 그 좀 이렇게 상의드릴 일이 좀 있어서 네 나를? 네 어 지금 정환이 형이 방금 어 저희 햄버거 가게 좀 도와주신다고 어 단체 주문을 한 20개 하셨어요 어 근데 우리 야구계에서는 아 누가 없더라고 갑자기 야구계까지 나와 네 근데 갑자기 형님이 생각이 나갔고 아 아직 한 개 몇 개 하면 돼? 네? 아 아 정환이 형이 할까요? 야 정환이 몇 개겠지? 20개 하셨습니다 아 정환이 형이 20개를 그냥 딱 그냥 아니 너는 30개 30개 하지 아 30개 아 30개 아 그렇죠 그렇죠 KBO 우리 홍보대사 승엽 형님 이름으로 36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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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7살 응해? 36개 36개 아 야 이게 야구하고 축구의 차이야 야 정환이 형이 뭐가 됩니까 야 갔다 올게 잘하고 있어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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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죽어 하하하하하하 죄송합니다 배달이 이렇게 늦어서 아유 장세 하시겠어요? 아유 죄송합니다 고객님 다 했어? 다 팔았어? 아유 그렇죠 다 했어요 다 했어? 정환이 형도 20개 어 승엽이 형이 36개 야 이거 뭐 내가 사이즈가 제일 작아서 아유 형님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아유 절대 무리하시면 안돼 아 남 이동면 내가 홍보할게 아유 감사합니다 그걸로 지금 미루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그래그래 네 감사합니다 형님 갈게 오 형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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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형 내가 좀 양심 있으면 와서 먹어 진짜 아니 형 오픈한 걸 얘기를 안 했어요 아유 뭘 안 해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아냐고 내가 얘기를 해줘야지 알지 남들은 말을 안 했는데 잘 오더라 아니 좀 이야기 좀 해줘 야구하시면서 몇백억 보셨는데 왜 비심 몇백억이야 비심 몇백억이야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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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들어가 네 14개 네 14개 오케이 자 20개를 집 앞까지 네 알았어 네 형님 36개 진짜로 형님 36개 아유 진짜 수 70개를 팔았다 네 우와 아 든든한 형님들이 많으시네요 주변에 네 주위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요 네